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참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누구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직책이나 직위에서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의무와 역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전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 구, 군 등 지방자치단 때 수많은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놓고 선거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성명서를 제대로 발표한 사람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4.15 총선에서 발생한 그 수많은 종류의 악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발표한 사람은 아마 진주역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태출 의원 이 정도일까? 거의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2월 18일 날 인천시 연수구의회 정태숙 구의원이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의 본회의에서 5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3월 9일 날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의욕이 적은 당일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4.15 총선 관련 연수구의회 선거구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비겁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구의회 의원만 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2월 18일 발언은 지난 12월 19일 발언과 유사한 부분이 또 많고 특히 12월 19일 발언 중에서 정말 주옥같은 그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12월 19일 발언을 한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구의원 정태숙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저를 위해서 5분 발언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이하는 유상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15 지루진 제22대 총선 이후에 매주 토요일 우리 지역에 있는 밀레니엄 빌딩 앞에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구민들과 함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도 했지만 부정선거에 외치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의 시작은 비록 미약했지만 그 것은 창대하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의 투쟁도 꼭 갔습니다. 지난해 초에 처음 시위를 시작했을 때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건네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긴 투쟁이 마침내 그 끝을 보고 있다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생 거미만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거미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거미의 부하와 짝짓기에 집을 짓는 방식과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우주의 모습까지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성과 관련해서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구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지행의 변화를 깨닫고 있습니다. 마침 전해진 최근의 여론조사를 결계를 보면 그 놀라운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발표된 파이낸스 투데이의 4.15 부정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32.3%가 지난해 치료진 4.15 총선이 부정성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답한 사람들을 한정해서 보면 54%가 부정성과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성과는 이제 더 이상 소수가 말하는 언모론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연수군은 전국이 주목하는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치러진 지난해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학계에서 존경받는 석학들이 내놓는 개녀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주정국 네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세 후보의 사전관대 투표와 사전관외 투표의 비율이 정확하게 100대 39로 똑같았던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 한림원 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교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숫자가 아니라면 100%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26세 때 미국에서 물리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력고사 전국 여자수석 출신의 천재인 박영하 명지대 교수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나타난 사전선거의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천 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리 먼 나라 얘기 갔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인천 연수구에서 바로 지난해 4.15 총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 연수구는 이제 부정선거의 상태를 실태를 파헤치려고 애를 쓰는 애국 국민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연수구의 투표 결과를 놓고 지금 대부분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민경욱 전 의원은 벌써 20개월째 미국을 두 분이나 다녀오며 외로운 싸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내딛는 그의 심찬 행보에 행운과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은 심정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배춘입 사전투표지나 일장계 투표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올해 6월 28일 날 진행된 연수구의 재검표 결과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하얀색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하단의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지와 겹쳐져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춘입 사전투표용지라고 하고 투표관리관의 확인도장이 도장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뭉개져 시킨 투표용지를 우리는 일장계 투표용지라고 부릅니다. 이 일장계 투표용지가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무려 천장이나 발견된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날 그곳에서 투표한 전체 유권자가 불과 1974명인데 그 가운데 가반수인 천장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마치 일장계 같이 모두 빨간 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투표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수경찰서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그날 이상한 도장을 천 번이나 찍은 투표관리관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곧 소환해 진술을 드릴 것이란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무원은 과연 자신이 무려 7시간 가까이 그렇게 뭉개진 도장을 천 번이나 찍고 있음에 대해 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수사 결과는 만천하에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산분이 그 실체를 믿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이 연수구 의회에 불러준 힘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연수구 주민 여러분의 참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의 투표였습니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공정하고 투병한 투표만이 3대 세습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 헌법이 포장하고 있는 그 신성한 참정권이 지금 부정선거에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 범인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제 힘을 다해서 힘껏 싸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제가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선 연수구을 정태숙 의원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명연설에 이어서 이번 18일에 발표한 20대 대선에선 당일 투표를 합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깊은 동감을 표합니다. 여러분 선거는 공정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우리 선대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80년간의 번영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은 투표를 훔치고 권력을 훔쳐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나라이고 우리 당대의 나라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많은 국민들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시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지원과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정상적인 격려로 되돌려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연숙을 의회 정투숙 의원이 그 많은 국회의원 한 명 발표할 수 없는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오늘 정태숙 의원을 대신해서 대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